신지연 선수는 좀 자식감 있는 딜레이가 필요하죠? 그렇지. 화면의 입장에서 신지연 선수가 좀 더 해줘야 되겠죠? 자, 스크린 받고 이번에는 박혜진이 정확하게 슬쯤을 선고시킵니다. 박혜진, 이명희에게. 다시 박혜진입니다. 오중간은 3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역시 에이스답네요. 객정적인 때 외곽을 터뜨려주는군요. 이번에 메코드만 더 챙겨져 나왔습니다. 티비 하나 오는데도 도망가지를 못하네요. 저런 장미스가 좀 많습니다. 박혜진 선수 아주 멋진 속공이 나왔습니다. 뒤에서 신선 하나 던졌어요. 그렇습니다. 김소니아 스컬이 받았고요. 저 중간에서 아주 과감하게 던졌네요. 지금. 정확히 찬스가 나면. 골 밑. 어렵게 볼이 나왔습니다. 박혜진 정맥 점프슛 성공입니다. 팀에서 하기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공격이 너무 3쿼터 막혀 있었던 KB 하나의 얘기인데. 박혜진. 골 sujet. 박혜진의해주ré. 기억을 시작했습니다. 공격이. 손바인의 시작입니다. 골인 Hern이 순 States Ultimate UCI 대목으로 어제 아주 만없이 공격받 CV이 Jeremy 그 состав을 올려줍니다. 골인 1998енной 탈 Geschäft입니다. 하겹 adelant. 차이었습니다. olic자가 레остpper việc 활성 정מ 나 ubiccolor показыв killing him. tre current. 이즈호 remarkable가体 지금은. 성장pas기입니다. 박혜진 정면 지키면 안 돼요. 왼쪽 사이드 김정은, 김정은이 뚫고 돌아갑니다. 박혜진 오중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. 서두를 이유가 없는 우리 은행입니다. 정면 점프슛 안정되게 성공이 되는 박혜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